격투기 대 FBi 와 멋있다 진짜 원하는 경기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하겠습니다 맞짱 뛰겠다는 거 와 개멋있어 이게 돼? 여자들이랑은 많이 싸워서 이겨봤으니까 남자랑도 싸워서 이겨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이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죽인다 멋있다 저것이 헐 크러시여 원래 외교관은 대화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오늘만큼은 제가 피지컬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진짜 몸 좋으신데 이기면 대박이다 진짜 체격도 굉장히 큰 남자분을 고르셔서 와 진짜 저게 격투가 정신이다 여자분이 픽을 하셨는데 이기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싶기도 해서 이거는 저희는 알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보다는 체급차라는 게 있어요 얼추 봐도 한 20km에서 25km 차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이게 사실이 참고 싶다 여러분이 또 다른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이런 걸 보면 감사합니다.